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미국 북동부에서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포인트는 바로 이곳입니다 로드아일랜드 포차람스 등대의 포인트인데요 스컵, 광어, 농어, 오징어까지 아주 많은 물고기들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보시죠 어디에서 낚시를 해도 이상하지않는가 여기 보니까 오늘은 여기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분 오늘은 뭘 잡으러 가십니까? 이 야심한 밤에? 오징어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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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오징어 여기 밑에 이렇게 마을이 보이려는데도 안 보는데 안 물어 오징어 보이죠 밑에 대가리 걸렸지? 멈춰라 한 번 접었습니다 대가리 걸렸어 대가리 걸렸어 대가리 걸렸어 공기 아니야 공기야 홀쭉하게 홀쭉하게 콜라 콜라 홀쭉하게 털어놓은 곳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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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렉시덱스 플렉시덱스 올라오라 스크비덱 사이즈가 좀 작게 나라 수양 이ій 플렉시덱스 자막 이모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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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free